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15일이고 현재 시각은 11시 2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대한항공 코드번호 003490입니다. 일단 대한항공이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는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다시 돌파를 완전히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확신을 가지기에는 조금 상당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상진자 가격대에 유상진자를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유상진자 그 1자에 영향을 받은 그 주가 위치에 반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일단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 부분을 이탈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일단 추세적으로 추세를 좀 이탈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렇게 보압권으로 등락을 거친 만큼 밀어올리는 힘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힘이 어느 정도에 있다 보니까 계속 주가를 방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가가 좀 이탈을 하면서 여기 이 부분을 이탈을 한다고 하면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우행보 반등이 좀 나오긴 했지만 돌파를 하는 움직임은 아니고 이탈을 하는 움직임도 아니고 단순히 우행보하는 움직임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일단은 오늘 이탈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중축소를 권유를 드린다던가 그런 상황은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밀어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수급을 보니까 당중에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를 좀 약간 약간 살짝 살짝씩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기관들은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반등을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2만원 부근 2만 5천원 부근들을 이탈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2만 2만 6천원 이 부근 될 것 같아요. 2만 6천원 2만 7천원 2만 5천 7백 50원이나 2만 6천원 부근 이 부분을 이탈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우행보를 하면서 다시 좀 뚫어서 올려져서 2만 7천원을 다시 돌파를 할 것인가 지지를 받고 있다가 이탈하지 않고 2만 7천원을 뚫어주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비중에 대한 관리 없이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움직임을 보면서 예측을 한다기보다는 움직임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게 적용이 되긴 하겠죠. 자 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 화물로 버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일단은 1분기 영업이익은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나 일단은 1분기에 흑자가 날 수도 있겠다. 대한항공은 흑자를 기록을 했다더라.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이 항공사의 1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은 항공 화물의 운임 강세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그동안 여객에 대한 산업들이 여객 운임료가 줄어들면서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백신 여권이라든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여객의 수요가 다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그전 같은 경우에는 항공 화물을 운임을 하면서 운임료를 받고 여기에 따른 적자를 축소를 시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가 일단은 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홍콩 북미 노선 항공 화물 운임은 1분기에 1kg당 평균 6.4달러였고 지난해 1분기에는 1kg당 3달러 안팎의 움직였던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작년에 3달러였고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1kg당 6.4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2배 이상 높은 운임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1월에 6.4달러, 5.75달러, 5.38달러로 우항향을 조금조금씩 작년 2만 때쯤에 3달러였고 지금 6.4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6.4달러까지 그리고 나서 5.75달러 7.75달러 그리고 5.38달러 이런식으로 조금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여기 왜 운임료가 조정을 받았냐 다른 항공 기업들, LCC, 저가항공사 화물에 전부 다 막 뛰어들고 화물시장이 다 뛰어들고 있으니까 화물 대란이 이어지면서, 길어지면서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항공 기업들이 실적 여객의 산업이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화물 산업을 영위를 같이 하면서 화물기를 투입을 더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한때는 수에즈 운하에 수에즈 운하가 또 막히게 되면서 해운물동량이 수에즈 운하가 막히게 되면서 해운물동량이 항공으로 넘어왔죠. 항공으로 그래서 키로당 8달러까지도 한때는 치솟기도 했으나 일단은 이거는 단기적인, 일시적인 영향으로 올라갔었던 거다. 그리고 항공류가 뛰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홍콩, 북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름값이 우리가 우리가 서울, 부산 왔다 갔다 반복을 맨날 하는데 기름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이 운행하는 비용에서 기름값이 부담이 되는 게 더 커지는 부분들이죠. 일단은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 수 있다. 1분기가 고점이 될 수 있고 2분기가 좀 저폭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불확실성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시아나의 합병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아시아나의 합병 과정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여객 산업이 빨라도 2022년 상반기가 지나야 회복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니까 아시아나의 부채 아니면 실적 그런 부분들이 대한항공이 좀 이제 이거를 부담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코로나19 직격탄 LCC 업계에 뒤늦게 화물로 눈 돌렸지만 이렇게 화물로 눈 돌리면서 경쟁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운임료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화물기 시장 애초에 LCC랑 맞지가 않아 가지고 힘든 부분들이 아시아나도 저가 항공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도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노선 확대와 여객기 개조 등 LCC들이 앞다퉈 함울 운송에 주력하고 있지만 대연항공사의 수익성 차이는 여전히 극심한 상황이다. 국내 화물 점유율은 대연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대연항공사 두 곳이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운임료가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 항공 점유율을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LCC 같은 경우는 좀 힘든 상황들이다. 그리고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그래도 운임료가 좀 낮아지면서 똑같이 100건의 운송을 좀 해준다 그래도 운임료가 6.6달러였냐 5달러였냐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항공유가가 올라가느냐 낮아졌냐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을 2분기에는 좀 받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일단은 반등을 좀 하는 모습도 있고 주가 하락을 좀 제한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아무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요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다행인,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26,000원이 기준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는 부분들인데 좀 여유를 가지셔도 돼요. 타이트하게 잡은 부분들인데 여기 리타라면은 한 24,000원, 25,000원 이런 부분들을 반등 포인트로 좀 지켜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7,000원을 돌파를 하는지가 장기적인 눌림목으로 끝나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를 지켜보는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 김명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기 시작되시면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드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자 여기 4월 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우리 통상적으로 이제 장전에는 뉴욕중시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드립니다. 원익큐브 현재가 6200원 1차급여가 6385원 손적가 5800원 그리고 9시 2분에는 시공테크 현재가 6750원 1차급여가 6950원 손적가 65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에 한국종합기술 현재가 9300원 기준 매수가 드렸고 1차급여가 9580원 손적가 891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세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시공테크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 자 시공테크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 세종목 추천에 두종목 수익 한종목 보여줍니다. 시공테크 한국종합기술 수익종목 보유종목 원익큐브 이게 단타에 대한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매수가 손적가 목표가 잘 지켜주시라고 당부를 드리죠. 자 이렇게 유의사항들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보시길 바라구요. 종목들이 이날 같은 경우에서는 당일 최고가 7100원을 더 칠하면서 원익큐브가 14% 그리고 시공테크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종합기술도 16%가량 추천한 뒤에 올라갔구요. 자 누적합산수익률 매일매일 이렇게 종목을 추천을 드린 내역들을 기록을 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이제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손적가 같은 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를 권유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우리 단기적으로 수익이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초단타로 빠르게 결론을 짓고 싶다라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죠. 홈페이지 여기 보시면은 일별 월별 이렇게 쭉 결산이 있습니다. 무료시헌 추천도 신청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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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